빠밤! 썬키스트 메롱맛 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제가 방금 슈퍼를 갔는데 썬키스트 메롱맛이 나왔더라구요. 메롱맛 또 안먹어볼 수 없어서 사왔습니다. 오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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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나는 허팝이라고 해 그럼 유리 잔에 썬키스트 메롱 소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! 봉인해제 3, 2, 1 팍 오! 거품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자! 오오오오오 우와! 색깔 이쁘다! 오오오오 냄새는 메로나 아이스크림 냄새입니다. 먹어볼게요! 탁! 오, 맛있다. 색깔도 이쁘고 탄산도 적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먹기에 불편함이 없어요. 자, 그럼 짠! 탄산이 생각보다 안 강해서 이거 원샷도 할 수 있겠어요. 원샷? 고고! 원샷 하겠습니다. 고고! 짠! 탄산도 엄청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데 목이 따갑고 이런 것도 좀 덜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한 1500원, 1600원? 저희 집 앞에서는 이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000원에 사왔습니다. 이쁘다! 아, 병이 너무 이뻐요. 색깔이 다 너무 이쁘다. 이런 거 스테이크랑 같이 딱 먹어줘야 됩니다. 스테이크는 비싸기 때문에 패스! 보통 탄산음료 하면 맛이 포도맛이랑 오렌지맛 밖에 없잖아요. 근데 메론맛! 뭔가 느낌도 고급스럽고 맛도 엄청 맛있습니다. 근데 탄산도 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다 먹었어. 이게 메론소다 맛인데요. 메론소다 맛 말고 자몽 맛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자몽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만 사왔습니다. 그럼 이만! 빠이빠이! 빠이빠이!